17년도 6월 모평 2번 문제입니다. 가, 나의 국가 성립에 관한 근대 정치 사상가를 찾는 문제인데요. 가번을 보시면 자연상태도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해요. 이 사람은 바로 로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나번을 보면 자연상태는 전쟁이래요. 자연상태가 전쟁, 투쟁이라고 한 사람은 바로 홉스죠. 로크와 루소와의 차이점은 루소는 일반의지라는 말이 따라다닌다는 건데요. 이 일반의지라는 말이 안 나오고 로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기를 보면요. 기억, 가는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안정적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.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. 니은, 나, 홉스는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원래의 권리를 양도해야 된다. 군주한테 줘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. 맞는 얘기고요. 디귿, 가는 나와 달리 직접 민주제를 옹호한다. 옹호한다는 건 얘기를, 주장을 한다는 건데 저항권을 인정하는 건 맞지만 직접 민주제를 얘기하진 않았어요. 가, 루크는 대의제를 주장을 했습니다. 리을, 가나 모두 사회계약에서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설정한다. 맞는 말이에요.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하게 권리를 가진 존재인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. 여기에 대해서는 둘이 공통적입니다. 그래서 옳은 설명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, 리을이 돼서 4번이 되겠습니다.